가리스도 안 되나요 종이 들면 안 되나요 주고 싶은 사람도 받고 싶은 그 적도 우리들은 안 되나요 이미 옥불어진 우린 것 이미 깨진 유리자인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랑해버린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맺지 못한다는걸 조금만 시간 올려있어요 내가 돌아서 우리에게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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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